자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미스터트롯이 결승전 녹화를 관중 없는 사전 녹화로 해서 예정대로 3월 12일날 방송을 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고 오늘 28일이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난 이유는 뭐냐면 공정한 심사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에요 논쪄는 말하자면 그동안 그렇지 않아도 미스터트롯의 마스터 심사위원들에 대한 자격 논란이 좀 있었구요 공정한 심사에 대해서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참가자 가수가 평가가 낮았을 때 그 심사에 대한 공정성 부분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관중 없이 심사위원들만으로 결승전에서 최종 우승자를 뽑는다는 것을 보고 야 이거는 공정한 심사가 안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팬들은 그동안 심사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특히 이 결승전에서 관중의 평가 없이 그대로 심사위원들만 한다는 것은 불공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비판인 것 같습니다 미스터트롯 제작진들이 상당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래서 국민 응원 투표 인기 투표죠 그걸 해도 반영을 해서 좀 팬들의 입장 심사를 좀 반영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댓글에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해놓고 뭐하는 건지 들러리 세워서 상처 주지 말고 일말의 양심이라도 지키도록 기대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썼고요 나는 안 봅니다 이젠 본인들끼리 다 정해놓고 관중들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네요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심사한답시고 나와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댓글도 썼네요 물론 국민건강왕을 위해서 무관중 사전 녹화를 한 것에 대해서 TV조선 측에 잘했다고 박수를 치는 그런 댓글도 있고요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는 글도 많은데 상당 부분 댓글에서 심사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썼네요 관중이 없으면 더 편파적 심사가 되겠네요 더 편파적 심사가 되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심사에도 좀 공정성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의 얘기입니다 그동안에는 관중의 평가 심사 점수도 반영을 해서 합격자 탈락자를 결정을 했고요 만약에 코로나19가 없었다면 관중의 심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심사위원들만 심사위원들의 마스터들의 점수만 가지고 우승자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팬들 시청자들은 의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심사에 대한 의심을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쓴 사람도 있습니다 우와 지들끼리 짜고 치기 더 좋겠네 동정심, 사적인 감정대로 밀어주기, 순위 조작하기 딱이네 마스터들은 더 이상 욕먹지 말고 실력대로 점수를 판정해달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출연자죠 경연자들이 점수가 낮게 나오면 그거에 대한 불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마스터들, 심사위원들의 자질에 대한 문제가 좀 그동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무관중 사전 녹화가 결정되니까 폭발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관중 녹화 방송이면 더 편향적인 방송을 하게 되겠네요 자 마스터님들 부디 공정한 심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썼네요 자 무관중일수록 공정한 판정 바랍니다 이렇게 한 분도 심사위원들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방청객 없이 녹화를 한다면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불리해질 것이 뻔하네요 이렇게 댓글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댓글이 부정적인 댓글이 엄청 많습니다 네이버에 나온 댓글인데요 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심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공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오히려 공정한 심사가 될 것 같아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고요 자 조작 논란 잠재울 수 있을까 온라인 국민 투표도 제일 중요한 결승전을 앞두고 일찍 마감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또 온라인 인기 투표죠 온라인 국민 투표 국민 응원 투표죠 이거에 대해서 또 지적을 했네요 자 공정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공정하지 못할 것 같은 의심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반응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스타트롯 제작진들은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팬들이나 시청자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진짜 공정한 심사 부탁드립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또 특이한 지적을 했네요 사재기다 사두는 거다 사재기다 어차피 1등은 정해져 있다 짜고 치는 고스도비다 자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네요 자 미스터트롯을 시청한 애칭자였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의심이 점점 들긴 했으나 개의치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 방송 어제죠 어제 준결승 1라운드 방송이죠 어제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네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스터트롯은 당장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마스터들의 개인 심사 점수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해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마스터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사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던 것이 이번에 무관중 사전 녹화를 결정함으로 인해서 폭발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썼네요 심사 똑바로 해주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쩔 수 없이 무관중 녹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의외로 이렇게 마스터들의 심사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이번 무관중 녹화로 터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관중이 없으면 가수들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극에도 관객이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가수가 물론 방송국에서 스튜디오 녹화도 하긴 하지만 이런 오디션 경연에서 관중 없이 가수가 노래를 부른다면 제대로 된 평가로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관중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관중을 놓고 가수라는 건 관중을 대상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관중 없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제 실력으로 평가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녹화방송 어차피 그동안에 녹화방송을 했는데 녹화방송에서 관중들의 리액션이죠 반응 이것도 반영함으로 인해서 그 영상이 더 흥미진진하게 되는 부분도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가 공정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가수가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고 제대로 된 실력을 평가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편집을 통해서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런 편집이나 영상을 만들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관중 없이 결승전을 녹화해서 편집해서 방송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스터트롯의 시청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이미 미스터트롯은 꿈의 시청률이라고 하는 30%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준결승전 1라운드에서는 32.7%를 찍어서 지금 마의 시청률이라고 하는 35%를 깰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큰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렇게 관중 없이 만약에 경연을 한다고 하면 가수들도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고 방송도 재미있게 만들 수 없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시청률 35% 돌파에 대한 시청자의 기대가 무너지는 그런 또 아픔이 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코로나19 때문에 미스터트롯도 강탈을 당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네요 지금 시청률에 대한 상승 곡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준결승전 2라운드 3월 5일날 방송되는 것은 이미 녹화가 된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결승전인데 이것이 관중 없이 함으로 인해서 시청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요인마저도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돼서 시청자들도 아쉽고 팬들도 아쉽고 더 아쉬운 것은 물론 제작진들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재난과 같은 코로나19의 어떤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관중 없이 녹화를 결승전을 치료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팬들이 부탁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공정한 심사를 일단 원하는 거고요 TV조선 미스터트롯 측에서도 아쉬움을 갖고 있지만 시청자나 팬들도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지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중을 두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무관중 녹화로 결승전을 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안타까움을 전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미스터트롯 제작진 측에서 공정한 심사에 대한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